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HSK 1, 4급 어휘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데이 5에서는요. 여러분 듣기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 셔츠를 어디에서 샀냐? 인터넷 구매했어. 가격이 저렴했어. 어? 굉장히 행사를 많이 했어. 그리고 뭐 품질, 고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데이 5의 주제별로 공부를 해보시며 효과적으로 HSK 어휘를 암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 5에서는 쇼핑에 관한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데이 4에서 배웠던 수의 개념, 큰 소리로 읽고 우리 데이 5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항상 눈 위에 얘기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바로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량, 수량. 두 번째, 순서, 순시. 순서가 나오면 안정, 순시, 반례. 이렇게 덩어리를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숫자, 수지, 배열하다, 반례. 배수 나온다고 그랬어요. 배수 나오면 비교문 연상하셔야 돼요. 나의 수입이 이전보다 한 배 증가했다. 이런 것들요. 배수, 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수요. 백분율, 퍼센테이지, 백분지. 좌우가 아니라 얼마 얼마쯤 앞에 수량 구조가 나와서 수요. 증가하다, 정자. 두 개의 의미 똑같죠. 대략, 따, 유에, 따, 깔. 그런데 이게 나오고 킬로미터 꽁니가 나오면 수치 수량을 나타내는 동사 요가 나오고 앞에는 엘리비, 거래관격. 이거 문형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따, 유에, 따, 깔.였고요. 그 다음에 초가다, 특별한 동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좌우구, 마지막 번호, 하언마까지 우리 데이 4에서 배웠던 어휘들 정리하고 데이 5 들어가도록 할게요. 26번 별표, 구매하다. 여러분, 당연히 데이 5에서 쇼핑에 관련된 제시어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어빈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꼬우, 구매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동은 표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야, 꼬우, 차표, 뭐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구매하다, 꼬우. 자, 우리 꼬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구매하다. 워마마 칭창자의 왕샹, 인터넷 상에서 구매하다. 꼬우,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인터넷 쇼핑을 뭐라고 할까요? 왕샹, 꼬우,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왕샹, 꼬우, 듣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인터넷 쇼핑을 왕샹, 꼬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주 인터넷 상에서 쇼핑을 합니다. 라는 이러한 예문에서 인터넷 쇼핑 왕샹, 꼬우, 까지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쇼핑이 나오면 가격이 무조건 나오겠죠. 27번에 별표 3개. 가격 들어갑니다. 자, 그, 우리 아까 장, 자, 가, 그, 자, 그, 가 생략된 거죠. 그, 가 생략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말 한 번 볼게요. 우리 손목식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손목식에 쇼거 쇼핑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쇼핑이 가격이 너무 높대요.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쇼핑이 가격이 너무 높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살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뭔가를 사지 못할 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나 못 사요. 돈 없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 보호의 부정 형태예요. 우리 가능 보호의 부정 형태는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가능 보호의 부정 형태 또 나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손목식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살 수 없습니다. 쇼거 쇼 quantities 까지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거 입니다. 자 28번 당연히 할인 하다 나와야 되겠죠. 성도 중요합니다. 다즈 별표 3개 Daifficial 그러면 여러분 할인율이 중요합니다. 할인율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문 보도록 할게요. 중요 말이에요? 이러한 물건들은 언제 산 거래요? 할인을 할 때 샀습니다.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조제 동시에 다 젖을 시호 말다.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률 따져볼게요. 다우 젖 사이에 여러분 5할이 나왔어요. 그럼 할인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할인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반이니까 50%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치저를 따져볼게요. 7할을 해서 나머지 몇 프로? 30%를 누구에게? 고객에게 돌려준다라고 할인되어주고 나머지 할인률을 따라서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치저라고 하냐면 70%가 아니라 나머지 남은 할인률 30%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인하다 다저어 입니다.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할인 행사를 해요. 행사, 필요한 단어겠죠. 사급어 입니다. 호동,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사로서 행사활동, 호동.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나 자, 뎀다 다저어 호동. 그 가게에 할인 행사가, 그래서 다저어 호동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젠 재수 러. 여러분 마치다 수로 잡아보세요. 재수. 그래서 할인 행사가 마쳤습니다. 다저어 호동, 재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행사, 호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동은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움직이다, 활동하다는 의미로써. 자, 겨울철에 그나마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태야 또 호동이샤. 동태야 또 호동이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또 호동이샤. 이게 하나의 동어리를 많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또 호동이샤. 그 뒤에 목적어 신티 이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태야 또 호동이샤. 신티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동사로써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번 역시 고객 중요하겠죠. 구, 크, 별표 두 개입니다. 우리 아까 원플러스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송이 호동. 이 원플러스원의 행사가 앞강에서 여러분 매료시키다 선생님 너무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료시켰어요. 누구를 이끌었을까요? 매료시켰을까요? 많은 고객을 헌두어 구, 크 예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송이 호동. 신인 러 헌두어 구, 크 원플러스원 행사가 많은 고객을 매료했어요. 이끌었습니다. 마이송이 호동. 신인 러 헌두어 구, 크 도어 구, 크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한가롭게 거닐다. 니 야옴 마이 샤파 더화 쥐 자쥐댐 광광 만약에 당신이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뭐뭐 한다면 가정원한테는 뭐뭐 더 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쇼파를 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구점 가구점에 가셔서 첫 번째 수로 거닐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쇼핑해 보세요. 라는 말이겠죠. 동사 중첩 들어갔으니까 또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세요. 꽝꽝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물이 나오는데 안경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징 별표 두 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의 안경이 너무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그럼 수로 누구 있습니까? 쥐 넣어주시면 되겠죠. 워더 연징 요대하러 쥐올라 그래서 제가 새 거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소이 뭐 말 계획이다? 다수한 그 이하가 목적어는 연동구조로 나올 수 있죠. 가서 새 거를 살 계획입니다. 다수한 쥐 말 신 연징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날다 오래되다. 미리 공부하십시오. 쥐옥 안경이 오래됐습니다. 연징 쥐옥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오드자가 들어가는 양말이나 치마나 바지나 셔츠나 이런 부스가 동일한 것들끼리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말에 들어갑니다. 와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별표 두 개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도 나왔고요. 터진 양말이 나왔어요. 글쓰 때 여러분 어떤 문장 쓸래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어제 잔 양말 오늘 바로 터지더라 이런 게 말하기 있지 않을까요? 진짜 싼 게 비시덕이야 이런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어 티엠 마이 더 와스 오늘 바로 터지더라 지어 폴러 이 정도의 사급어 위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문제들 많이 외워놓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문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HSK 4급 어비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훈련해 드리려고요. 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어 티엠 마이 더 와스 진 티엠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사 지어 폴러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싼 게 비시덕이야. 여러분 이거요. 어디에 많이 붙여놓냐면 물건 파는 가게 앞에 싼 게 비시덕이니까 조금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좋은 거 사세요. 라는 홍보용으로 이 번 지엔 이 번 호 이런 문구를 적어놓는 가게가 되게 많습니다. 이 번 지엔 이 번 호 그 가격이 맞는 물건을 산다는 거죠. 이 번 지엔 이 번 호 듣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진짜로 싼 게 비시덕이에요. 진시 이 번 지엔 이 번 호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외워볼게요. 주어 티엠 마이 더 와스 진 티엠 지옥 폴러 진시 이 번 지엔 이 번 호 입니다. 양말 와스였어요.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벗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나오냐면 옷을 막 벗는 게 힘들어 하는 그런 거 나오고 신발을 막 벗는 거 어려워하고 양말을 벗는 거 막 어려워해요. 어쨌든 양말 벗거나 신발 벗거나 옷을 벗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말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스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벗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벗기가 어렵다를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난 토어 너무 벗기 어려워요. 헌 난 토어 우리과 해커스 사급 모의고사 문제에도 나오고 있는 바 좋은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 너무 벗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신발은 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양사 이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수왕 시에 쓰 헌 난 토어 이 정도는 장면하실 수 있겠죠. 어 저 다른 거 신어 볼래요. 다른 거 신고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첫 번째 수로 워촌비에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통째로 외워놓으세요. 시작 시시 칸 여기서는 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테스트 하다라고 했을 때 시시 칸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워촌비에더 시시 칸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신발 벗기 어려운데 벗기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다른 거 좀 신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취비에더 시시 칸 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거나 양말을 벗거나 옷을 벗는 그림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바짜 구문 써라. 왜? 토어는 구체적인 동작이니까. 그래서 바짜 구문 들어갑니다. 그가 신발을 타바 시즈 그가 양말을 타바 오하스 그가 옷을 타바 이 후 바짜 구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 갈게요. 투어 이걸로 끝나면 안되겠죠. 벗었다 라고 했을 때 벗어서 내려놓는 것이 있다면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십시오. 토샤라이 벗었다 토샤라이 벗었다 토샤라이 벗었다 토샤라이 여러분들 맨날 투어만 외워요. 그렇게 되면 장문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었다 라고 했을 때 토샤라이 라는 형태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바짜 구문을 쓰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장문에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타바 시즈 토샤라이 러 타바 와즈 토샤라이 러 타바 이프 토샤라이 러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어 벗다 이름절 동사 이름절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5번 종어원이 나옵니다. 수호호유엔 판매원 수호호유엔 이런 판매원이 나오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판매원의 태도가 수호호유엔 태도 타이두 자 여러분 선생님이 중국어에서 1순위로 중요한 문형이 바짜 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문형이 이러한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예요. 이거는 우리 자동발사 2탄의 데이 16에 나옵니다. 랑 사역 동사 시키다 랑이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판매원의 태도가 나로 하여금 덩어리 체크하세요. 랑 워 두 번째 수로 안 두고 있으니까 어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원의 태도가 저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수호유엔 다이두 랑 워 페이창 까오 싱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누구로 하여금 만들었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집니까 기뻐집니다. 랑에 대한 뭐가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어떤 역할함으로 주어의 역할함으로 두 가지의 역할을 겸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겸어문이라고 한다. 맛보기 뒤에 가면 설명이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공부해 보시면 복습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원의 태도가 나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수호유엔 더 타이두 랑 워 랑 워 페이창 가오 싱 덩어리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랑 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고 랑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함으로 겸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험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랑 워 랑 워 랑 워